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내리십니다.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되 지휘관의 대표 이름을 적어서 가지고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내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새겨서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열두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회막 안에 있는 증거계 앞에 두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그곳을 방문하여서 하나님께서 두고 가라고 하신 지팡이를 회수하게 되는데 한 가지 기적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러 지팡이들 중에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린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깡마른, 더 이상 그곳에서 생명에 피어날 수 없는 막대기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막대기에는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생명을 키워낼 수 있는 어떠한 수분조차도 없는 그런 깡마른 막대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막대기 안에서 열매가 맺혔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을까요? 특별히 그 기적이 특별히 다른 것에 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에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론의 권위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에게 특별히 리더십을 구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또 베풀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숙이 17장 5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바로 이것인 겁니다. 아론이 또 모세가 리더십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원망을 하였고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민숙이 16장에서 살펴보았던 고라의 반역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 부분을 거듭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의 감정까지 드러내시면서 꼭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중요한 문제 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 고라의 질투가 또 우리가 될 수 있겠죠. 사람의 질투가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목까지 간섭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질투라는 감정이 다 있습니다. 내가 있으면 괜찮지만 내가 없는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라면 질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이 볼펜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연필이라든지 누구나 다 쉽게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질투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가라든지 내가 원했던 자리였다든지 기회였다면 충분히 우리는 질투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또 노력을 한다고 얻을 수 없다라면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투자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분명하게 질투라는 감정은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라는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그 질투의 감정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리더의 자리에 본인도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했기에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규모가 상당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볼 때 단순히 250명이겠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총회를 대표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좀 맥락을 갖춰서 이해를 해본다면 국회의원 250명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였고 함께 그 반감을 드러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의의 골자는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단순히 모세의 리더십과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한 것이 아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있는데 그 1절에 보면 갑자기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갑자기 족보가 나올 때는 다른 의미보다 여러 가지 엮여있는 관계를 설명할 때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갑작스럽게 등장을 시킵니다. 그 족보는 어떤 족보가 나와 있냐? 바로 레위 집하에 대한 족보가 있습니다. 레위가 있고 그의 아들 고아시 있는데 고아시의 아들 중에는 아브라함과 이스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스힐이 고아시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족보를 펼쳐놓고 보면 고아시와 모세와 아론을 같은 확률로 우리나라 촌수로 따진다면 사촌지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아의 입장에서 볼 때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십 자리에 계속 서게 되는 것이고 자신은 항상 2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못내 불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 바로 고아의 반역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집하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루벤 집하입니다. 또 루벤 집하는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냐? 열두 집하 중에 장자 집하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배출하지 못한 가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장자 문화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고 또 그게 하나님 안에서 동의가 되지 않고 순전한 사람의 욕심이 있다라면 충분히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라는 바로 이러한 세력들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고라가 잊었던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스라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했던 것이 아니라 가로치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했던 것이고 그 도전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뒤로 가면 사사시대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사사라는 직분, 그 사멸을 감당하는 리더십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주변 이역 국가들은 왕들을 세우고 왕국, 제국 이렇게 성장이 나갔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왕이 없으며 사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고 왕국을 만들어 갑시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한 경우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부러웠으며 또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무시하게 되는 선을 넘게 되는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바로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내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늘어났다고 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 삶의 터전 가운데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또 우리가 한 가지 얻어가야 될 삶의 지혜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가 있습니다. 가정으로 치면 부모가 있을 수 있고요. 직장과 삶의 터전의 상사도 있을 수 있고 내 위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러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팔로우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도 언젠가 그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 고로와 같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답게 하나님이 절대 실수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또 돌아볼 것이 있다라면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확인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몫과 사람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져서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였다라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내 각 삶의 자리 요소요소 가운데마다 하나님의 몫을 넘어선 것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리더십들을 바라보며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가 그렇게 리더의 자리가 되었을 때에는 오늘 말씀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삶에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